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효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셨습니다. 네, 이렇게 휴일이 하루 지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실명 전환, 벌써 100일이 다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실명 전환율이 낮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한 한 달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죠.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내일 9일이면 암호화폐 실명 전환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암호화폐 실명 거래 실시가 100일인데 실명 확인한 가상 계좌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규 계좌만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게 전부 지침이었죠.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암호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명 거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익명성이 중요하고 탈중앙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암호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익명성이 너무 보장되면 안 된다는 게 현재인데 현재 실명 전환율은 30에서 35% 수준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활성회원 실명 전환율도 약 47%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실명 전환을 신규 가상 계좌로 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빗썸, 코인원, 코빗 이 정도만 현재 신규 가상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명 가상 계좌에 대해서 실명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래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게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된 업체들을 M&A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결제 확대를 한다든가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결제 확대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명 전환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50% 정도 미만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암호화폐를 찾아서 쓸 이유는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좀 다르게 암호화폐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분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도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해외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좀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세계 부호들의 일침에 가격이 하락장을 타기도 했다가 또 아니기도 했다가 이렇게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주장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주장의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전문가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일 수도 있겠죠.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돈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거와 다르게 돈의 움직임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콜라스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에는 신중해야 된다. 투자 열기가 쉽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또 암호화폐 열기가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열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회사의 대표인 브라이언 켈리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랠리를 주목해야 된다. 랠리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3대 호재가 있다. 3가지 호재 현상이 있는데 그 3대 호재가 뭐냐 이야기한 게 월가의 대형은행이 현재 진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대형 행사에 전부 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 대형 행사라는 게 아마 14일 날 블록체인 위크라고 블록체인 위크 뉴욕시티라는 행사를 아마 뉴욕에서 대단하게 크게 벌리는 모양인데 화재가 되고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려는 거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이 행사와 연관돼서 관심이 많이 가져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거는 규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라도 뭔가 기업의 확실한 어떤 현상이 해소가 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때도 보면 삼성사태 이번 최순실 국정론사 사태가 있었을 때도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될 때 주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불확실을 때 그러니까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도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상품으로 분류할 것이다. 자산을 분류할 것이다. 그런데 거의 자산이나 상품이라로 정리가 돼가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있고 우리나라도 6월 말 되면 어떻게 될지가 거의 나오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대형은행들이 골드만사커스 같은 대형은행들이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켈리 이분은 앞으로 3대 호자가 있기 때문에 릴리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아직은 열기가 식고 있으니까 잠깐 좀 진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불이 붙었다고요. 아직도 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불은 아직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불 나면 한 번 오래가듯이 그런 것 같은데요. 골드만사커스의 투자가 결정된 게 계기가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죠. 유명한 워럴버핏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쥐약의 제곱만큼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드리면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서양식 표현이어서 그런데 쥐약의 제곱만큼이라는 것은 두 배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훨씬 더 큰 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험하다는 걸 버핏은 얘기하고 사실 워럴버핏은 금년 초에도 암호화폐는 현재 거품이라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삭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애플의 창업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서로 간에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네티즘들이 워럴버핏은 너는 좋아하는 것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아마존에 투자하자는 것은 정말 실수고 판단 실수다. 판단 착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럴버핏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하고 내가 닷컴 회사에 투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닷컴 회사는 그래도 거래가 되는 실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콘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암호화폐의 이런 불확실성에 거래를 금지를 했지만 반면 또 블록체인 산업은 굉장히 집중해서 좀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중국 사람 옛날 조선 말기에 중국 사람 믿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거래소를 전부 다 중단시켜버렸잖아요. 못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2017년에 통계를 보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2,154억 전년 대비는 약 170%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금융 분야에 66% 투자했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